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신창 순천양대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담음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습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습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습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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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insodome, Sinsodome. The station number is 1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Louis Sinsod line.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살기, JB 라이프로 가실 분은 신설동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insodome, Sinsodome. The stop is Sinsodome.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번역은 동묘압, 동묘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정보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묘압역 7번 출구 동묘압역 8번 출구 이 번역은 동묘압역 7번 출구 이 번역은 동묘압역 7번 출구 이 번역은 동묘압역 7번 출구 이 번역은 동묘압역 8번 출구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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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국립구공박물관에서 5월 19일부터 조선의 이성을 걸다 궁중양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7월 17일까지 여전히 도착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락하실 고객과 아래로 가능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크는 국가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ummer Station. Summer Station. The station number is 13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경기 line or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port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choose my best. 남은 여행을 잃어버린 시기 바랍니다. The station number is now approaching. The station number is now approaching. The station number is done. Inkl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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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tation number is 13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항공교육의 중심, 아세아항공장군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출구 왼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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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공유과 빠르고 편행한 KTS와 유산열차를 이용하실 곳이 있으며, 이번역에서 업로드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그래곤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희중앙선으로 갈아타실도될 곳이 있으며, replacement, 구비알반은 원선연로 갈아타실도될 곳입니다. 경희중앙선으로 갈아타실도될 곳이 있으며, 유럽선에서 상대방이 없어지는 곳으로 갈아타실도될 곳입니다. 땡큐. 마만나쿠 용산이기 대스. 전평도전시 용산전.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플리즈, 워츄 스탑.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만족이나 성취권보다는 쓸쓸하고 후회하는 감정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잘한기보다는 못한 유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잘한 번 생각해보면 정발로 전반급보다 모든 게 더 많을까요? 크게 걸 입으진 못했어도 하가루를 정말 열심히 살펴보셨는데 아무리 없이 여전히 분해하는 것과 그 전체만의 탑승을 내내 나는 일을 못하십니다.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이 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나에게 전체만이 오지 말고 마치 임신을 보고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심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무량진, 무량진역입니다. 내비실분은 고행적입니다. 동해선으로 방압하실 예정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동해선으로 방압하실 예정은 이번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공무원 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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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연행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체사업으로 취실 고객께서는 역차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옆을 타는 곳과 잔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에 이어져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 stop은, 구로. 구로. 이 station number is 141. 이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rain for Incheon.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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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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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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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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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sing there is no centre. 가정동차상에 안된다..... 동차가정동차상에 오는 것 같은데 뉴리빔고 가정동차상에 오는 것 같습니다. 뉴리빔고가정동차선에 멈출 수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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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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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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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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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인플렉트 치유 부목적과 수목적과 병원으로 가시는 분은 의왕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Wuha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e station number is P152.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의왕 레솔레 파크나 찰똥 박물관으로 가시는 분은 의왕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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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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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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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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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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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도전, 도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기도쿠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로 가실 분은 도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전역은 도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전역은 도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출입구 신설공사로 인해 열차 진행 방향 맨뒤 출입문으로 내리시면 승강장 폭이 좁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안전을 위해 열차의 가운데로 이동하시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백석대학교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참에서 2번 출입구는 태국이야시아에까지는 도전역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남관에는 제주도로 가득한 기사선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에서 4번 출입구가 작은 여행으로 가진 장면이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여행으로 가진 고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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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을 통해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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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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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오른쪽입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락, 2반 발전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역은 큰 행복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로 가실 분은 아산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산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에는 탐정, 탐정역입니다. 탐정역 주행을 Ag Prin H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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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고 Czechosłogu.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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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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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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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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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